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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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트! 아! 찜깨 좀 바꿔주세요. 네! 하하하하 이렇게 먹어. 오, 진짜. 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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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. 오, 극협. 하하하하 으음! 맵지? 이것도 맛있다. 왜 이렇게 맛있어? 뭐 데려왔다는 거야? 고기만? 닭볶음밥? ichtet 돼지 냄새가 안나? 그러 longe nya 확실합니다. 또? 아 Jennifer Rose 어떡해. THAT 빙클. 그 자꾸들 우와 으음! 그래도asia 메몸 핫 제가 또 순대를 별로 안좋아하지만 이런 순대는 좋아하거든요 음! 맛있네! 맛있다! 음! 맛있다! 음! 맛있다! 중요한 건 고기야 원래 받으면은 맨날 맨날 먹어야 돼 음! 고기도 맛있네 음! 양념을 잘했네 양념 잘했어 어우 이거 양념 잘했다 형 이거 소주다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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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담아주세요 제 양념 거 담아주세요 야! 곱창이 다 돼 도... 도드라마에서 곱창 줬으면 좋겠다 나의 자극을 잘해 아 진짜 곱창 보내주면은 뭐 깜짝을 짓겠다 곱창이랑 오겹살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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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!